1 여보세요? 나는 고양이야. 너는 누구니? 아빠야! 네가 아빠야? 아빠도 아빠도 아빠. 아, 내가 아빠라고. 너는 누구니? 네 우리잖아. 여보세요? 112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경찰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경찰서 어디 있어?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여보세요? 112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둑이요. 도둑이 들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잡아야죠? 나. 여보세요? 맛나 피자입니다. 맛나 피자입니다. 어떤 피자를 주문하시겠어요? 어떤 피자를 주문하시겠어요? 피자. 그게 무슨 피자인가요? 세우 피자. 세우 피자를 먹을 건가요? 일단 파인애플 피자. 그럼 무슨 피자인가요?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피자요? 나 잘 먹어야죠. 자, 이제. 4번호. 4번호. 5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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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입니다. 114? 어느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까요? 어느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까요? 개구리? 경기? 5번호. 5번호. 어느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까요? 개구리. 개구리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1번호. 도망가도록. 여보세요 나는 원숭이야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앗무일을! 앗무일자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앗무일자나! 앗무일자나! 뭔소리야? 앗무일자나 말이에요! 무슨소리야? 여보세요 개구리 공연장입니다 개구리 공연장 개구리 공연장 개구리 어느 공연 자리를 예약해 줄까요? 이런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요? 연꽃 자리인가요? 네 이런 거기는 네 풀숲 자리입니다 여보세요 오리네 사집입니다 오리네 꽃집 오리꽃집 일은 분홍색 꽃이 필요합니깜? 틀립입니다 Systems 오 오 오 오 오 this increúa니언 강아ıt 읽어봐 아빠가 굿잡 엄마는 뭐야 아빠는 몰라 동생은 몰라 브라덜 형 형은 브라덜 브라덜이 형제야 아빠는 예 브라덜 나 돌아